엄마 이거 좀 많이 틀어버렸어 고마워 뭐 먹겠는데 아빠 우리 그 아빠 왜 안 틀어? 아니 안 써 안 써 안 써 주름 못 타겠네 여기서 그런 것이 괜찮다 딱따라 들어와 걱정 아닌데 아니 주름이 어떻게 할 거야 주름이 어떻게 할 거야 뭐 하세요 이사람 아찔 이게 완전 프린트까지는 이렇게 먹어줘야겠네 이렇게 먹어줘야겠네 이렇게 먹어줘야겠네 저 미국이 물어봤어 미국이 물어봤어 미국이 물어봤어 미국이 물어봤어 미국이 물어봤어 중국이 가르기 안 좋아하네 아찔 아찔 일본이